안녕하세요. 자전거 맞춤의 캣팀 트위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렵게 안정수량으로 준비한 자전거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전거 모델명은 T10 프로포고요. 카본 휠셋이 기본 장착되어 있고 시마노의 울테그라 22단 린브레이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카멜레온 블랙하고 카멜레온 레드가 있고요. 46, 48, 50, 52, 54 사이즈가 있는데 54 사이즈는 현재 품절이고 제가 준비한 사이즈는 46, 48, 50, 52, 46, 48, 50, 52 이렇게 안정으로가 선착순 할인 행사를 할까 합니다. 할인 행사 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병원 신세도 졌고 영업을 좀 소홀히 해서 손님 여러분께 도답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마심도 없이 마심도 포기하고 특별하게 할인하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에 대한 T10 프로포 이 자전거에 대한 상세한 재원 그리고 인기 뷰는 화면 자측 상단에 보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제 특별한 할인 가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꽃피는 계절이 이제 돌아올 거고요. 예쁜 곳만 다니시고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에 물러나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